안녕하세요 최신영입니다 이번 윈터클래스에서 제가 준비한 액트는요 썸타이 비릴레몬 레인맨 섀도우입니다 이 4개의 마술들은 모두 매력적이고 훌륭한 마술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공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들을 결합해서 요즘 스타일에 맞게 또 트렌디하게 재해석한 마술을 배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딱 두 분과 함께 할 거고요 제가 준비한 기프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올겨울 저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